안녕하세요 세종 리즈시변구소의 박현모 교수입니다. 세종대왕이 한 일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일, 추진하기 힘든 일이 하나로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한글 창제를 생각한 분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사실 한글은 비밀리에 궁중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어떤 반발, 특히 백성들의 저항은 별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울 사군 육진 개척, 이러면 북방 영토 개척은 엄청난 백성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 사군 육진 개척은 살펴보게 되면 두 차례에 걸친 여진족과의 전투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약 12만 명 정도가 자기 고향을 떠나서 북쪽으로 이주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압록강과 도망강을 경계로 해서 긴 성벽을 쌓는 일, 여러 가지가 힘든 일들이 포괄적으로 추진된 거대한 국가사업이 바로 사군 육진 개척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백성 입장에서 볼 때는 참 괴롭기 그지없는 일이었죠. 아무리 북방의 외환을 막기 위해서, 즉 이쪽을 성을 쌓았고 사람이 살면 여진족이 못 쳐들어온다라고 설득하고 정부에서 또 영토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국가의 일이고 내 자신이 고향을 떠나서 춥고 삭막한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죽지 못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 세종이 한 것, 그런데 완글의 창제나 악, 음악의 정비, 그리고 세제개혁 등도 다 중요하고 힘들었지만 이 중에서 세제개혁을 제외하면 백성들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준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우는 세종의 북방 영토 개척은 백성들의 생활을 크게 흔들어 놓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어떤 자신의 팔을 잘라서 난 가도 일 못한다 라고 하거나 자살해 버리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반발을 하거나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세종은 조선왕조 최대의 국가 프로젝트이지만 동시에 가장 어려웠던 이 과업을 어떻게 추진해 갔는지 어떻게 또 대처해 갔는지 이 부분을 오늘 보는 게 강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종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3인 정책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북방을 개척하면서 남쪽의 백성들을 이주시킨 사례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려시대에도 이런 3인 입국, 백성들을 이주시키고 곧 살게 하는 그런 3인 정책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태조 왕건이 북방 경략을 위해서 황해도 지방의 많은 민호를 백성들을 서경, 지금 평양으로 이주시킨 일이 있었고요. 또 고려의 윤관이 9성을 쌓으면서, 9개 성을 쌓으면서 남쪽 지역의 6만여 가호를 대규모로 이주시킨 것도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 들어서 또 이미 태조나 태종 때도 함경도 경원부로 인근 주민을 입거시키는 등 3인 정책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말하자면 역대 왕조에서 백성 이주 정책은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변경, 방어라는 그런 국방적인 목적을 위해서 추진되었고 또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계속되는 주민 이탈 현상에서 보듯이 북방 지역은 여전히 위험하고 살기 힘든 지역이었죠. 특히 마철령, 청천강 이북 지역은 우리 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세종시대만 해도 많은 대신들이 고려 때에도 오히려 두만강까지 경계를 삼지 못했습니다. 청천강 이북의 이남으로만 우리 영토가 한계가 지었지요. 그러면서 마철령, 함경도 이북은, 청천강 이북은 여진족과 같이 사늘게 하늘자, 더불어 사는 공간으로 만들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종 때의 그런 3인 정책의 특징이라면 백성들의 집단적인 이주가 행정 및 군사기지를 동시에 추진하고 아울러서 행성, 긴 성을 쌓는 일과 함께 추진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일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군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평안도 지역의 자성, 무창, 의예, 위원, 네 군데 군을 쌓는 것이고 함경도에는 육진, 경원, 회령, 종성, 원성, 경흥, 부령, 도호부 이곳에다가 성을 쌓는 것이고 바로 350리 정도, 140킬로 정도가 되는데요. 긴 성을 숙성하는 가운데서 한 12만 명이 이주한 것 그게 바로 세종의 북방 영토 개척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그 우리 세종학개론의 214쪽에 표 11 다시 1에 나와 있습니다. 총 다섯 차례에 걸쳐서 함경도로 5만 5천여 명 평안도로 6만 5천여 명 평안도가 더 많이 갔죠. 그래서 12만 명이 옮겨간 것을 표로 정리해 놨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여진족의 위협이라든가 또 연이은 흉년 또 성 쌓는 일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계속 도망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21년에 평안도에 있는 그런 조사관에 따르면 평안도는 매년 북경에 가는 사신의 왕래가 1년에 100여 차례가 된답니다. 그래서 민생이 더욱 피폐해져서 백성들이 참 살기 힘들게 되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19년과 20년에도 무려 1261호가 달아났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평안도 전체가 백성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다라는 그런 기록에서 보듯이 이 시기는 굉장히 여전히 사민정책은 안정되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힘든 대상이었습니다. 아마 세종한테 가장 어려웠던 것은 백성들의 저항이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백성들이 자기 팔뚝을 끊어서 불구자가 돼서 못 간다라고 하거나 또는 이제 어떤 스스로 빈약한 채 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해서 저항하는 경우인데요. 세종은 이제 신하들은 되게 강경하게 이들을 추진하지 않으면 아무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세종은 가는 과정들은 잘 보살펴서 어떤 안전하게 이동하게 하되 그러나 정부의 정책에 저항하는 것은 세종도 단호하게 처벌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아들이 대신 그곳으로 가게 북쪽으로 이사가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렵고도 힘든 장애물들을 세종은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 장애물과 극복 방식을 살펴보면 첫 번째 장애물은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조종 대신들의 반대였습니다. 마철령 이북 고려 때도 도망강을 경계로 못 삼았다라고 하는 그런 신하들에 대해서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대응합니다. 세종은 먼저 경원과 회령 그 지역을 우리 영토로 삼은 것은 할아버지 태조 그리고 태종, 아버지 태종 때 조상들이 이미 하신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석의 근거인 이른바 조종집법이라고 하는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전통이다라고 해서 변경을 후퇴하자는 것을 일축합니다. 두 번째 세종이 당면한 과제는 명나라, 가장 당시 강대국이죠. 그 다음에 여진족의 동향 역시 극복해야 될 큰 숙제였습니다. 명나라로부터 건주이라는 추장을, 벼슬을 임명받은 이만주가 계속해서 명나라에 대해서 조선을 고립시키려고 노력을 기울입니다. 명나라 사신이 여진족으로 오면 이만주는 적극적으로 잔치를 베풀어서 조선의 군사 때문에 백성들이 살기 힘들다라고 해서 또 조선에서 우리 여진족을 납치해서 억류하고 있다 등의 말을 거짓마로 지어내서 자꾸 명나라가 우리를 나쁘게 보려고 이간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명나라는 조선을 자꾸 견제하려고 하는 명나라에 대해서 신속하게 사대 외교를 해서 대응합니다. 이런 지성사대라고 표현되는 명나라 황제의 마음을 얻고 신하들의 뜻을 잘 받아주어서 신뢰를 돈독히 하는 그래서 명나라와의 동맹을 통해서 우리의 안보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노선을 동맹외교를 아주 열심히 하였죠. 그 다음에 세종은 이만주라는 여진족 추장의 휘하에 있는 범찰, 동창 그런 고위인사를 회유해서 북쪽 지역의 여진족을 많이 귀화를 포용하고 끌어들이는 그런 식으로 해서 여진족 사람들이 우리 땅으로 와서 조선 사람이 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실제로 세종의 그런 포용 정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선에 살고 싶다고 해서 일본이라든가 또는 여진 그리고 중국 심지어 남만 지역 태국 이 지역까지 사람도 집단적으로 조선으로 기화하는 집단 기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명나라 조종뿐만 아니고 주변국의 사람들의 마음까지 얻어서 조선의 유리한 국제환경을 만드는 것이 세종의 전략이었죠. 그리고 중국 사신이나 귀한 여진족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10분 활용해서 여진족의 추장 이만주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그걸 얻어서 정보를 통해서 2차 여진족 토보를 승리로 이끌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계속 흉년이 든 것입니다. 우리가 그전에 보았듯이 세종이 내 임기 동안 한 번도 풍년 든 해가 없었다 할 정도로 계속 흉년 들고 그렇기 때문에 백성을 이주하는 일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 가뭄과 항우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만주 지역과 일본도 함께 심박했다고 그래요. 세종이 말한 것처럼 그 당시 흉년은 옛날에 없었던 것이라고 할 정도로 또 설상가상으로 그렇게 못 먹다 보니까 함경도 지역은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지역 그 상황에서 백성을 동원해서 성을 쌓고 고향을 떠나 항무주로 사람 없는 그런 북변으로 이사하라는 요구가 백성들에게 참 힘들었겠죠. 바로 그런 것을 어떻게 세종은 대응했는지 이게 오늘 중요한 리더십 포인트입니다. 세종이 취한 조치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남쪽 지방의 식량을 신속히 이동시켜서 기아를 배고픔을 막는 일이었습니다. 세종은 조선시대 국왕의 가장 중요한 책무 왕이 애들 가장 중요한 책무가 바로 식량의 이동입니다. 즉 농사 형편이 괜찮은 지역에서 흉년된 지역으로 식량을 신속히 이동시키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서 생산력의 재고를 위해서 다양한 농업기술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함경도 지역에다가 논농사를 짓도록 해서 보다 많은 쌀을 거두도록 하는가 하면 또 목면 종자를 보내서 따뜻한 의복 옷을 만들어 입도록 하는 것도 세종 때 이뤄졌던 것입니다. 농사직설 같은 첨단 농법을 함경도로 내려보내면서 이것을 정성껏 농민들이 알아서 잘 짓도록 하라 이용하도록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해서 식량을 이동하고 먹는 문제를 잘 향상시키는 조치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사군 육진 지역을 최대한 좋은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느 특정 신도시를 만들어지면 거기에 학교, 병원 이런 놀이시설 같은 살기 좋은 여건을 있을 때 사람들이 옮겨가려고 하는데 세종은 사군 육진 지역에 조세를, 세금을 최대한 감면해 줬습니다. 그리고 함경도에 의사를 보내서 사군의 여러 지역의 백성과 군인들을 구율케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그 자기 고향을 지키는 마음, 향풍이라고 그러는데요. 자기 고향을 아끼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토성을 만들어서 나는 뭐 어떤 부령 임시 그래서 자기 한의 그 지역의 성을 갖게 하고 호적이 올리게 한다든가 신설된 지역에 호가 500호가 넘으면 조종에서 공부 가르치, 선생님을 보내서 교관을 보내서 그 자녀들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또 여러 평안도처럼 많은 일이 있는 곳에서는 두 명의 수령을 보내서 한 사람은 행정전담, 한 사람은 방어전담으로 해서 그 지역을 잘 다스리도록 하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좋은 지도자를 임명해서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설득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세종은 최측근인 김종서를 함경도에 보내서 백성들의 고통을 살피고 또 조종의 상황을 알려서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김종서가 제안했던 민생 관련 제안을 거의 다 세종이 받아들였죠. 제21년 2월에 김종서는 함경도에 수령을 선발할 때는 문과 리에서 글도 알고 행정도 잘하는 사람 또 언변을 갖춘 사람을 최일로 좋은 인재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인민들을 잘 설득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 그런 사람들을 세종은 적극적으로 좋은 인재를 지도자로 보내서 그 지역에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이처럼 세종은 사군육진으로 불리우는 포괄적 국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명나라라든가 주변국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지역을 부러워하고 좋은 곳으로 인식을 하도록 만든 것이죠. 또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백성들을 배려하고 설득하는 한편 유능한 신뢰들을 믿고 책임지우는 방식으로 이끌어갔습니다. 특히 국방 및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정보를 잘 통제해서 일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그런 기밀함도 보였습니다. 그 결과 백두산을 포함해서 우리 영토가 확장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백두산이란 말을 들으면 약간 귀가 뜰 텐데요. 세종 때 백두산이 비로소 우리 땅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세종 이전에는 백두산의 상당 부분이 중국 땅이었는데 세종께서 백두산을 우리 땅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백두산 북쪽에 있는 명나라 황제와의 경계비도 찾게 하고 여러 가지 지도도 그리게 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지도에서 보다시피 세종 이전에는 백두산에 대한 정확한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세종 이후의 지도에 보면 백두산이 분명하게 우리 영토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많은 우리나라 지식인 문인들은 백두산을 노래하는 결의 영산으로 노래하는 일이 있었고 날다시피 조선 후기 김종호의 대동여지도를 봐도 백두산을 우리 국토의 뿌리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저는 세종에 일하는 것을 보면서 조종의 땅은 조상께서 물려준 땅은 한 뼘의 땅도 버릴 수 없다라는 원칙을 세워서 여러 가지 떠도는 말들 반대하는 말들을 물리친 세종의 결단력과 난관을 헤쳐가는 추진력이 참 존경스러워 보였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일본과의 독도며 이런 영토 분쟁이 있는데 우리 땅을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단호함 또한 큰 일을 이루는 데는 작은 패널을 돌아보지 않는다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저항했었지만 결과적으로 북두망강과 압록강을 경계로 우리 땅을 만들므로서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 영토가 우리나라의 땅이 되도록 하는 그런 변경으로 만든 사실이야말로 백두산 프로젝트가 참 대단했고 또한 성공적인 프로젝트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